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4년 10월 19일 저녁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넷플릭스의 급등과 콘텐츠 산업의 미래에 대한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고요. 해당 주제를 통해서 제가 TQ에 투자하는 이유 역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볼 테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오늘은 제가 평소에 주목하고 있는 넷플릭스 급등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넷플릭스의 급등은 단순한 기업의 성장을 넘어서서 콘텐츠 산업의 미래와 투자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보고 있고요. 해당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세계 주요 증시 현황을 한번 볼까요?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죠. 다우산업 43,275.91포인트로 플러스 0.09% 상승 나스닥종합 18,489.55포인트로 플러스 0.63% 상승 S&P500 5864.67포인트로 플러스 0.4%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니케이 상인종합항생 프랑스 독일 상승했고요. 반면에 영국만 하락을 했네요. 거의 보압이죠.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들고 와봤는데요. 역대 최고까지는 넷플릭스, 다우하고 S&P500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내용 꺾일지 모르는 미국의 증시, 기업실적 호조에 다우, S&P500 사상 최고치 여기에 넷플릭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주요 뉴스 보니까 거의 넷플릭스에 대한 찬사가 엄청나더라고요. 또 넷플릭스에 대한 내용이죠. 넷플릭스, 호실적의 주가 11% 급등 사상 최고치 총 무려 449조원을 달성했다는 내용입니다. S&P500 맵을 좀 살펴보면 지금 딱 보시면 대다수의 종목이 상승했다라고 보실 수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35% 상승 애플, 1.23% 상승 구글, 0.33% 상승 반면에 메타는 마이너스 0.08% 하락을 했네요. 아마존, 플러스 0.78% 상승 테슬라도 하락을 했고요. 마이너스 0.09% 하락 엔비디아 거의 보압이죠. 0.78% 상승 AMD는 마이너스 0.18%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보시면 어제까지만 해도 그리드 영역, 탐욕 영역이었는데 익스트림 그리드로 7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더 3배 레버리지든가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든가 미국 증시를 투자하실 때 좀 더 보수적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넷플릭스 콘텐츠 왕자를 차지하다 라는 주제인데 해당 내용을 제가 코파일럿 통해서 그림을 그려주어 있더니 이렇게 팝콘도 그려주고요. 넷플릭스에 대한 형상화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콘텐츠가 앉아있죠. 진짜 어마무시한 코파일럿 같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넷플릭스는 3분기 실적에서 가입자 수, 매출,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했죠. 그래서 투자자들의 기대를 충족시켰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그 전에 넷플릭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 넷플릭스는 미국 최대 유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죠. 그리고 오징어게임도 유명하고요. 스트리밍 99.8% DVD 0.3%의 매출 구성 주요 사업 보면 동영상 플랫폼 시가총의 2위인 그런 어마무시한 회사입니다. 넷플릭스의 월봉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지난 밤에 11.06%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정고점인데요. 정고점을 양봉으로만 하나 둘 셋 적산병으로 뚫어버렸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더 올라간다라는 그런 시그널이거든요. 어느 정도 올라가서 조정을 좀 받겠죠. 조정을 받아도 돌파 한 자리까지는 찍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넷플릭스가 이때 많이 안 좋았죠. 은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은봉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양봉 그 다음 조정 이게 진짜 좋은 양봉이죠. 여기 저점에서 직전 은봉을 다 잡아먹는 양봉이 발생했고 그 다음 돛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돛지 위에서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상승 한 세트 조정 그 다음에 상승 조정 상승 조정 그 다음에 상승 다시 여기에 흑산병 조정 그리고 나서 이 양봉도 되게 좋은 양봉입니다. 여기 저점에서 다시 절반 이상을 회복하는 양봉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여섯 개의 양봉이 됐고 은봉으로 조정을 받고요. 다시 또 이제 좋은 양봉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점에서 직전 은봉을 다 말아올리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요. 여기가 지금 5선인데 5선까지는 찍고 그리고 나서 진짜 또 좋은 양봉이 이렇게 여기 10선 찍고 직전 은봉을 다시 온 양봉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는 이 직전 최고점이죠. 최고점을 양봉으로만 뚫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아마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도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넷플릭스에 대해서 보는 세 가지 정도의 상승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정도인데요. 우선 컨텐츠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글로벌 시장 확대 팬데믹 이후의 OTT 성장 이 세 가지입니다. 컨텐츠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보시면 넷플릭스는 다양한 장르의 오리지널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해서 컨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이는 넷플릭스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자리매김을 했고 가입자 증가, 구독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확대로 보면 넷플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해서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진짜 인기 있는 오징어 게임 인기가 진짜 많았었죠. 오징어 게임으로 어떻게 보면 이름을 날린 넷플릭스입니다. 이는 넷플릭스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고 팬데믹 이후의 OTT 서비스의 성장이 넷플릭스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대면 문화가 확산됐고 OTT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진짜 급증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정말로 빠르게 대응해서 성장을 이끌었고요. 국내 기업들은 발빠르게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의 모든 거의 시장을 다 뺏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넷플릭스의 엄청난 지배력을 지금 OTT 시장에 갖추고 있게 되어버렸죠. 넷플릭스의 성공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세 가지 정도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첫 번째, 콘텐츠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두 번째, 구독 경제의 성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디어 산업의 미래입니다. 우선 콘텐츠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측면에서 보시면 넷플릭스의 성공은 기존 방송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고 새로운 콘텐츠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정도로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구독 경제의 성장으로 넷플릭스는 구독 모델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서 구독 경제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디어 산업의 미래 넷플릭스는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보여준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앞으로도 콘텐츠 산업은 더욱더 인간이 존재하는 한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과 나스닥백 지수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자면 넷플릭스와 같이 콘텐츠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죠. 빅테크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 개발 그리고 서비스 혁신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그러면 빅테크 기업의 경쟁이 왜 중요할까요? 이 부분도 하나 둘 세 가지 정도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 기술 혁신에 가속한데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을 하게 되면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겠죠. 결국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총매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와 성장은 국가의 경제 성장이 기여하고 새로운 일자를 창출하겠죠.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도 역시 제공하게 됩니다. 넷플릭스가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미국 증시가 그 영향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파괴력을 그런 영향력을 갖춘 게 넷플릭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학백 지수와 TQ의 투자 매력을 보면 나스학백 지수는 세계 최대 기술주 중심의 지수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고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은 자연스럽게 나스학백 지수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결국 나스학백 지수를 추정하는 TQ 투자 매력은 무엇일까요? TQ에 대해서도 한번 좀 알아보면 나스학백 지수가 상승할 때 3배 수익을 내는 3배 레버리지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보수는 연 0.88% 연간 배당 수익률은 연 1.3% 정도 되고요. 시가총액은 또 올라왔죠. 242억 달러 정도 됩니다. 구입 중 탑10 보시면 나스학백 TRS,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주옥 같은 기업들이 있고요. TQ에 월봉차트를 가져와 봤는데 지금 보시면 이때 세우점을 찍었었죠. 2021년 11월 1일 91.68달러 그리고 나서 엄청난 하락 그리고 상승 시그널 조정 상승 시그널 조정 상승 조정을 계속 이렇게 지속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 돗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돗지를 만약에 은봉으로 지난달이죠. 지난달이 은봉으로 마무리가 됐다면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여기 정고점을 찍고 올라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돗지에서 양봉 여기가 어떻게 보면 매수 타점이죠. 돗지에 돌파하는 자리 그래서 매수를 하셨다면 하나 둘 셋 세 개의 어떻게 보면 상승 시그널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달이 아마 변고점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다음 달이 나요. 이번 달에 만약 양봉이 장떼양봉이 나와줘서 직전 정고점을 양봉으로 돌파했다면 어느 정도 상승하다 못 찍고 다시 올라가겠죠. 그렇게 성장하다 보면 이 최고점을 양봉으로 뚫는 날이 조만간 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시세로 엄청나게 상승을 하겠죠. 그날을 기다리며 저는 지속적으로 모아갈 예정입니다. 그럼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려보자면 레버리지 효과죠. TQ는 나스학백지수의 상승폭을 3배로 확대해주는 레버리지 대푸 따라서 나스학백지수가 상승하면 TQ는 더 큰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장점 그리고 미래성장산업에 투자하는 거죠. TQ에 투자하는 것은 곧 인공지능, 클라우드, 자율주행 4차 산업혁명의 초입에서 해당 이런 엄청난 산업에 미래성장산업에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학백지수는 글로벌 경제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성장할수록 나스학백지수도 함께 성장할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투자시 유의상은 무엇일까요? 항상 그렇습니다. 세상사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요. 여러가지 좋은 점이 있으면 유의할상 역시 있죠. 그 유의할상을 보면 레버리지 이테프는 높은 수익감께 높은 위험 동반한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성장한다, 상승한다, 진짜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반대급보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어느정도의 상승이 있으면 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이런 점 꼭 명심하시고 시장이 하락할 경우 손실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때 TQ를 매수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때죠. 이때, 이때 매수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이때 지금 이제 돌파를 만약에 가짜 돌파를 했으면 무조건 TQ는 털고 나오시든가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지만 양봉으로 돌파한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건 미래니까요. 제 예측일 뿐이고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자가 각자의 투자 판단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는 문제고요. 정리해보자면 시장이 하락할 경우 손실복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진짜 어마무시하게 커지죠. 이런 걸 경험하셨기 때문에 신중하게 투자 계획을 세우시고요. 충분한 자산 배분 몰빵 투자 절대 안됩니다. 만약에 이때 몰빵 투자가 이뤄졌다. 만약에 10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와... 끔찍하죠? 1억... 몇 천만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경기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한 충분한 자산 배분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셔야 되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제 가용자산이 100%다 라고 생각하면 90%는 띄어냅니다. 현금할 수 있는 뭐... 자산으로 띄워놓고 나머지 10% 가용자산만 이렇게 이제 만약에 여기로 하면 이렇게 상승 사라 그리고 여기 돌파할 때 있잖아요. 여기 돌파할 때 양봉은 돌파할 때 이때 매수 타점이니까 이때 사고 사고 떨을 때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사서 지금 매수했는데 이게 제가 이제 10%만 딱 띄워놓으니까요. 마음에 안정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몰빵 투자하면 이런 진짜 어마무시한 변동성에 어... 1일 1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해지고요. 하지만 90%의 자금이 있는데 뭘 걱정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르든 떨어지든 오르든 떨어지는 그리고 유튜브 수익이 나오면 유튜브 수익이 나온 대로 지금 모아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때 떨어진다고 해도 어? 새로운 기회구나. 왜냐하면 90%에 자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10%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도 이때 만약에 턴어라운드에서 올라간다고 하면 이때 어... 물을 타게 되거나 아니면 분할 매수를 하고 그러면은 10%에 자산의 10%를 이렇게 태우면 그냥 평당가가 쭉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물론 이렇게 다시 올라갈 때 여기 가짜 돌파하면 어느 정도의 이제 비중을 또 낮추셔야 되겠죠. 20%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10%는 매도하고 10%만 또 가져가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한 가지 뭐 유튜브를 채널을 생성하시던가 블로그를 하시던가 아니면 투잡을 하시던가 베이민으로 어... 투잡을 하시던가 해가지고 자신의 연봉을 높이던가 몸값을 높이면 이 20%가 뭐 10%로 변하죠. 그렇게 맞추시던가 살아서 맞추시던가 아니면 자신의 어떻게든 가치를 높여서 이 20%를 10%로 만들어 버리시던가 그거는 각자가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지금 유튜브 수익 블로그 프리미엄 컨텐츠 등등으로 어... 저만의 이제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카카오 채널이나 이런거 저는 안하거든요. 절대 그거는 카카오 채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뭐 신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제 채널이 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어... 채널을 지금 운영하지 않습니다. 기존에도 운영하지 않았구요. 앞으로도 운영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채널은 모두 가짜니까요. 절대 뭐 거기에 흔들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매진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려봐달라고 했더니 거의 영화같이 그려주죠. 넷플릭스의 성공 콘텐츠 산업 미래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 심화는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나스학백지수와 같은 성장지수의 상승을 이끌 것입니다. TQ는 미래성장 산업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제 영상을 보시고 어? 100% 몰빵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제 영상을 보시고 어? 부자된 매직 TV 채널 에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 나는 저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반응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댓글에 악플이 달리는데요. 악플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악플 아시는 분들의 건강도 그리고 행복도 항상 댓글로 통해서 빌어드리고 기원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어떤 댓글이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에게 관심을 보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 마음 조차 감사한 그런 상황이니까요. 뭐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고민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보답할 수 있는 부자되는 매직 팀이 채널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